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캐시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텍 일전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왔다라고 해서 이 저점의 추세선에서 닿으니까는 고점의 추세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액션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달 가까이 저항을 받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이 됨으로써 분위기가 좋아졌다.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 저점의 추세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딱 걸린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 저점의 추세선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던 이 2만원이라는 특정 가격 구간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얘가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오갔을 때 이 선과 이 선이 맞닿는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쁘지 않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점의 추세선에서 쭉 갔을 때 연결해 볼 수 있는 수평적인 저항 구간이 어디입니까? 2만 5천원 라인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하면은 이 고점의 추세선과 저점의 추세선을 이어가면서 옆으로 누워있는 이러한 저항 라인 구간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만은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 고점의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2만 5천원 라인까지 돌파하는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렇게 있는 곳에서 한번 부스터를 뜨는 거거든요? 부스터를 틀어가지고 웅 하고 속도를 확 냈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런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해석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외인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양매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투신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따라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이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딱 클릭 두 번을 했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놨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저희랑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하세요.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을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할 건데 이번 주 이제 겨우 화요일인데 저희 벌써 네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에 내가 3시 30분에 계좌를 열어봤을 때 100만으로 시작을 했으면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도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이제 회원님들의 선택입니다. 무료 종목 신청 클릭 한 번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랑 이번 주에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벌써 승리죠? 네 승리자죠? 벌써 네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두 종목 손절을 해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거니까 좀 편안하게 이번 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